우리 여우시는 중 흔들었습니다. 우리 집기사 그래빈 씨 자, 중간 말아가 주시고요. 시선을 함께 힘써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집중한 불의 애정만 여전할까요? 아주 기대됩니다. 대한민국의 불편으로 하여 오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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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가 지만이 너무 쉽죠, 여러분? 네, 안 들어요. 애석합니다. 아, 사랑스러워요. 그때만 다르잖아요, 역시? 다르죠. 저희가 만난 지 한 3년 정도 또 되기도 했고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렇죠, 3년이 아, 근데 이번 시즌3에서 저희 커플은 물론 달콤함도 나오지만 저희에게 또 고비가 또 생기는 순간들이 있어요. 뭐,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마주하는지 서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넘기는지 그런 거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아주 달콤하죠. 네, 우리 김민재 배우님이 우리 소주연 배우를 보느라 아주 저한테 등을 돌리는데 와, 정말 아닙니다. 그때 그 감정을 또 이렇게 끌어올려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드립니다. 우리 주연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. 저는 아름, 은탁이 의사지만 그래도 그들도 똑같은 보통의 연인들이고 사람들이라는 거에 스릴 찍으면서 많이 더 공감이 됐던 것 같고 민재 배우한테 제가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하고 있거든요.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직진은 여전한가요? 어떤가요? 이거 스폰가요? 그거는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면 알겠습니다. 이렇게 또 감질맛을 주시네요. 예, 확인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